뭐 하려고? 이 배달떡볶 게임은 딱 떠오르는 대표 프랜차이즈에서 신제품이나서 갖고 왔지? 뭐 엽떡 신제품이라 나왔어? 이? 어 이제 우리가 마치 한몸이라도 되는 듯한 아 됐고 가져온 신제품이나 말해 한몸은 개뿔 엽떡 짜장이요 뭐야 그거 있던 메뉴 아냐? 이 나도 그런 줄 아는데 홍사운드님 거 보니까 단종부터 다시 나온 거냐 그래? 얼마야? 이 18,500원 역시 비싸네 중당 추가한 거야? 어이 아는구만 기본 16,000원인데 중당 추가해서 18,500원이요 특징이 뭐야? 어이 요거 좀 특이해 짜장인디 매운맛 조저되는 걸 이렇게 따라준 디야 그래? 그럼 넣지 말고 그냥 먹어봐 맛있거쥬? 맛은 어때? 이 소스는 엄청 날고 떡은 맛있고 오뎅하고 소시지는 좀 맛있고 당면은 괜찮고 매운 소스 밥만 넣으면 어때? 이 짜장볶음복에 고춧가루 탄 거 같은디? 전부 다 넣은 거 아직도 달긴 했는데 다 넣어서 먹으니까 단맛이 좀 중화되면서 좀 낫네 그래서 또 사먹어? 안 먹어? 이거 전에 나도 단종됐었다며? 그런가 보다?